오늘 하나님과 씨름하라 오늘 하나님과 씨름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야곱이요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형 에서의 장작권을 뺏어가지고 라반 외삼촌 집에 도망갔다가 형 에서를 다시 만나고 가족들에게 돌아오기 위해서 이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를 하다가 천사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을 하게 되는데 허벅지 관절, 고관절이죠 옛날 성경에 환도뼈라고 나와있죠 이게 부러질 정도로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마음을 놓으셔야 될 것은 우리 문목사님이 아무리 저한테 3시 반까지 말씀하셔도 저는 제 설교 하던 대로 합니다 그래서 오후 설교 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십니까? 집 애들 빨리 가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설교 원고가 딱 4장입니다 4장이고요 금방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시면 시간이 언제 갔을까 하고 은혜 가운데 잘 이 말씀이 이렇게 나눔이 될 것입니다 야곱이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장자가 모든 상속권과 축복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태어나서 보니까 불과 몇 분 전에 태어난 형에서가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배가 너무 아파요 야곱이 저 형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내가 뺏어야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의 것 뺏어서라도 하나님 축복 받아야 된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뺏어가서 축복을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천국은 친논한 자의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안 됩니다 제가 저희 교인들한테 늘 가르치는 것이 있어요 내 신앙과 내 삶이 평안하고 형통하자고 절대 다른 사람들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야곱은 처음부터 믿음이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 믿음이었던 상태에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 따라 갔던 사람이에요 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오늘 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이 사건 이전에는 소위 말해서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 성도들과 똑같은 신앙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형통은 내가 누리고 싶지만 내 상황이 뜻대로 안 되니 내가 머리를 굴려서라도 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내가 가져야겠다는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야곱이 어느 날 애서가 사냥을 하러 간 사이에 온몸에 털을 붙여요 그리고 애서처럼 목과 팔에 털을 만들어 붙이고 그리고 형 애서가 만드는 맛있는 별밑까지 만들어서 눈이 잘 안 보이는 아버지 이삭을 찾아갑니다 아버지 큰아들 애서가 왔습니다 장작권의 권한을 저한테 안수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라고 아버지 앞에 요청을 합니다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가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야곱인데 목더미를 만져보니까 털이 있는 게 틀림없는 애서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삭이 이 야곱에게 속아가지고 야곱의 머리에도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합니다 장작권의 축복을 이 야곱에게 상속해 줍니다 중간 과정에 애서가 돌아와서 통곡하고 울고 다 건너뛰고 아시니까 이제 애서가 돌아왔을 때에 야곱이 그냥 있으면 애서한테 맞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그 길로 그대로 도망쳐가지고 바딴아람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외삼촌 라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20년 동안 살면서 고생도 많이 하지만 거기서 레아와 라이라는 또 아내를 얻어서 결혼도 하고 또 처자식도 거느리고 돈도 많이 나중에는 얻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야곱이 축복받은 것은 형 애서의 장작권을 야곱이 받았기 때문에 축복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갖기만 하면 나는 복을 누린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그때까지도 속아가면서 7년 속고 7년 속고 7년 속고 그때까지도 모아놓은 재산이 없어서 마지막에도 외삼촌 라반을 속여가지고 얼룩무늬가 있는 가축을 내가 다 갖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련해서 온 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고 삶이에요 20년 동안 장자의 축복권을 뺏어가지고 그것을 가져가지고 살아온 야곱의 20년의 삶은 행복하지도 않았고 힘든 삶이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갔어요 이삭이 야곱을 찾지 않았겠냐고요 못나도 자식인데 찾지 않았겠냐고요 형 애서와 건 원수지간이 되었어 20년 동안 보지를 못하고 삽니다 외삼촌이었고 장인이었던 라반과는 나중에 전쟁 직전까지 갑니다 오늘 말씀의 이 앞전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 짧게 들었는데 이 야곱이 다시 애서의 길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애서와 애서의 군대 400명과 마주하게 됩니다 강을 사이에 두고 그 강 이름이 야복강이에요 야복강 너머에는 20년 전에 자기가 쏘기고 장작권을 뺏어오게 된 애서가 있어요 야곱이 당장 죽게 됩니다 죽게 생겼어요 이때 이 야곱이 20년 전에 또 했던 것처럼 머리를 굴립니다 어떻게 하느냐 형 애서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먼저 제수씨들을 먼저 형 애서에게 보냅니다 형의 제수씨들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같이 보냅니다 그리고 많은 예물들을 애서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애서 쪽에서 반응이 없어요 그날 밤에 야곱이 저 자식 다 형 쪽으로 보내고 재산도 보내고 사람들도 다 보내요 누가 혼자 남았느냐 야곱 혼자 남았어요 야곱 혼자 야복강가에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그때서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가 여전히 20년 전에서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내 위주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 위주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 가르치는 게 있어요 기도 유창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길게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기도를 해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도 말고 뭐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권사니까 장로니까 집사니까 오래 앉아있으려고 기도하지도 말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를 해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보고 응답하시는 분이다 제가 교인들한테 늘 그걸 가르칩니다 저희 교인들이 좀 연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축복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평안과 위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듣기 좋은 말들 그러나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께 주시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에게 내가 드리는 것을 아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아낄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나는 전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라 저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야곱이 야복강가에 홀로 앉아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데 그때 자기 위주로 기도하던 이 답답한 마음 가운데 기도하던 이 야곱에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야곱이 어떤 사람을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읽은 말씀 28절에 보게 되면 28절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제 이 야곱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게 되면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거기서 야곱이 축복한지라 말씀 나옵니다 야곱이 형 애설을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과 겨루어서 씨름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게 되는데 하나님을 상대하여 이기게 되니까 야곱에게 온 것이 무엇이냐면 축복이 옵니다 야곱에게 처음으로 축복이란 말이 온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 전에는 야곱이 험난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씨름을 하여 이기고 축복을 받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일들이 야곱이 머리를 굴리지 않아도 계산하지 않아도 모든 일들이 순두롭게 착착착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말씀 아닌데 33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 야곱이 애서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애서는 분명히 야복강과 맞은편에서 야곱을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 웬일인지 야곱이 형 애서에게 다가갔을 때에 애서가 동생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환영해주고 반갑게 맞이합니다 분명히 이 야곱은 애서가 자기를 죽일 것이 두려워서 아내와 그 다음에 조카들과 예물까지 이미 다 보내서 마음을 살려고 했는데 여전히 자기는 불안해서 혼자 남아있었는데 하나님과 겨루어서 씨름하고 나서 이긴 후에 축복을 받고 나니까 애서가 알아서 자기한테 와가지고 목덜미에 입을 맞추고 자기를 끌어안고 환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냐면 사절에 보면요 피차 운다 같이 입을 맞추고 서로 울어요 이게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으로도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서로 부둥켜안고 우는 역사가 일어나요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내 것도 이제 네 거 네 것도 이제 네 거 이래가면서 서로가 회복의 울음을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야곱을 죽이려고 왔던 애서의 마음이 눈눅듯이 풀어집니다 야곱이 가는 길이 그 다음부터 형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나중에 열두 집화가 됩니다 야곱의 이 자손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루는 민족의 다조상들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해서 해결을 봐야죠 사람하고 씨름하면 문제를 해결받기는커녕 상처 안 받습니다 교회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죠 내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상치도 못했던 내가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했던 기대치만큼 나오지 않아서 내가 상처받을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 붙들고 호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람들 붙들고 호소해봤자 여러분들 한 가지도 해결되는 거 없습니다 내가 단언합니다 장군님 제가 이렇게 속상한데요 도와주세요 장군님 해결해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됩니다 지금까지 야곱은요 복을 받기 위해서 계속 씨름하는 삶을 살았는데 먼저 아버지 이사가고 씨름을 해요 장적권 받으려고 그 다음에 외삼촌을 라반과 씨름합니다 딸들을 얻기 위해서 재산을 얻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고통뿐이 그 다음에 형 애서하고도 원수 맺고 사는 또 삶을 살게 됩니다 아버지하고 원수 맺고 형하고 원수 맺고 외삼촌하고 원수 맺고 자기도 죽을 고생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씨름해야 될 대상은요 아버지도 아니고 삼촌도 아니고 애서도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씨름해야 될 대상은 저 권사님이 아니고 저 집사님이 아니고 저 장모님이 아니고 저 목사님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상대의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기침감이 걸려가지고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야지 사람하고 씨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문 목사님도 잘 알고 있는 우리 친구 목사 여주에서 목표하는 이수명 목사라고 하는 그분 교회 집회를 갔어요 이제 설교를 하는데 여선교회 헌신예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이 목사님이 아유 강목사 내가 속이 다 시원해 왜? 그랬더니 그 교회가 천일기도를 3차까지 마친 교회인데 천일기도 3차를 하면 뭐해 그것도 개근한 사람이래 개근한 사람인데 그렇게 싸움을 붙여댄대요 성도들이랑 그래서 자기가 천일기도 나오지 말라고 했대요 그다지 천일기도 하면서 개근을 3차까지 다 할 때 똑같이 자기보다 영성은 영빨은 더 쎄대요 영빨은 더 쎄대요 그렇게 사람들 붙들이라면서 그렇게 한대요 제가 그날 이렇게 설교하는데 뭐 그런 사실도 모르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을 이기고요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문 목사님이 왔잖아요 화림교회에 안 왔어요? 왔잖아요 왔잖아요 왜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세요? 왔잖아요 같은 교회이고 같은 교인들인데 이 문 목사님이 제가 후배 목사님이잖아요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제가 이분을 잘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분이요 눈치가 없어요 하여튼 사모님도 잘할까요? 하여튼 눈치는 어디 담 싸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뭐 성도들이 뭘 좋아하는지 말하는지 별거 관심이 없어요 저분이 좋아하는 거는 관심은 하나님이 뭘 좋아할지 하나님이 뭐에 대해 관심이 있을지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힘들기도 할 거예요 성도들이 눈치를 봐주고 좀 알아야 될 텐데 저분이 그냥 저렇게 혼자서 막 좋은 대로 하십니까? 근데 제가 문 목사님이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람과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목회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되는 거예요 과림동 과림교회 뭐 잘 아시잖아요 이 교회가 하나님을 상대하면 사는 교회인데요 사람을 상대하면 죽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문 목사님이 와가지고 2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을 씨름하고 하나님과 겨루고 이기는 법을 계속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런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나중에 좋은 대학이라고 상을 받는 학생은요 가르침을 잘 받는 학생들이 나중에 상급을 받게 돼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이 가르칠 때는 내가 그걸 가르쳐가지고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저희 동아리 산돌 찬양단 출신들은요 목회들을 참 이렇게 신실하게 합니다 돈 욕심 안 내고 사람 욕심 안 내고 그래서 뭐 이렇게 두려워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 말하는 거 별로 두려워하지는 않고요 왜? 그렇게 말하는 사람보다 기도 더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께 기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 기죽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저희 군대한테 그럽니다 교회 와서 절대 큰 소리 내지 마라 큰 소리 낼 때는 딱 두 가지의 경우다 한 가지는 아멘할 때 한 가지는 통성할 때 통성기도 할 때 그 외에는 절대 큰 소리 내지 마셔라 그래서 저희 교회는 여성교회 오늘 안 데리고 갔으니까 마음껏 해야죠 여성교회에 밥하다가 갑자기 싸워요 왜 싸우는지 아세요? 오늘 국이 왜 이렇게 짜? 그러니까 아니요 아니요 국이 왜 이렇게 싱거워? 그러니까 그럼 소금 쳐먹어! 그러니까 뭐? 쳐먹어? 지금 나한테 그런 말을 막 싸우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이번 달 주일에 전하지 마요 밥 안 먹고 평안한 게 낫지 밥 먹으면서 저 싸우는 게 뭐 하는 겁니까? 안 해요 근데 절대 제가 기도의 분량을 쌓지 않을 때 왜 목사들이 잘 알잖아요 내가 이렇게 좀 탈진하고 할 땐 기도의 분량을 쌓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속으로 막 냉랭할 때 그럴 땐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눈치 보여서 그런데 기도의 분량을 충분하게 쌓아놓고 그걸 딱 보면 교인들이 말 뻥끗도 못해요 그래서 저희 교인들은 목사님 없을 때만 자기네들끼리 써요 저만 나타나면 갑자기 조용하게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되게 평안한 줄 알아요 뒤에서는 다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씨름해야 됩니다 찬양도 좋고요 말씀도 좋지만은 기도도 좋지만은 하나님 붙들고 늘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약복강이 나오잖아요 약복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혹시? 약복이란 말? 약복이란 말이요 히브리어인데요 자신을 비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저 그 다음에 자식들을 다 보냈어요 재산 다 보냈어요 대립했던 종들을 다 보냈어요 혼자 남았어요 그런데 그 강가 이름이 약복강이에요 자신을 다 비워버린 거예요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을 사람을 상대하면서 자기 것만 내가 얻고도 하는 것만 채워가며 살았던 이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자기 것만 채워갔던 그 이기적인 마음과 모습을 하나씩 비워내는 시간이 바로 약복강가에서 밤새도록 홀로 기도하며 앉아있던 그 시간이 된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좋은 글귀를 봤는데 성장은 하나를 더하는 것이고 성숙은 하나를 빼는 것이다 라는 글귀를 봤어요 이 야곱이 막 성장하려고 막 하나씩을 더하도 보니까 20년 동안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요 장작권을 더하고 재산을 더하고 아내를 더하고 자식을 더하고 그런데 그것이 결국 행복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씩 빼기 시작하니까 약복강가에서 하나씩 빼기 시작하니까 이 야곱이 믿음이 성숙해지고 사람이 성숙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기도는요 잘 들으세요 기도는 내 것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마음을 버리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것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있는 것 더러운 것 쓰레기 같은 것 다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수고하여 수고하여 가십시오 기도할 땐 내 것을 쏟아넣고 내버리고 내버리고 하는 시간이 되어야 내 믿음이 성숙해지고 내 인격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싸워야 되는지 아세요? 어제 제 딸이 그러대요 제 딸이 고2인데 아빠 교회는 장로님 뽑을 때도 싸우고 교회도 뭐 하고 싸운다면서 어디서 들었어? 그랬더니 지가 뉴스를 봤는데 그게 나왔대요 우리 교회도 그러길래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 그럴 사람이 없으니까 안 그러지? 그랬더니 그걸 봤대요 그런데 여러분 왜 교회 안에서 그렇게 되는가? 왜 내가 속상한 일이 생겨 상처받는 일이 생긴가? 내 것을 채우려고 하니까 그래요 여성계 회장을 합니다 임원들이 나를 좀 잘 따라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협조를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안 차요 그러면 내 마음에 채워야 내 마음이 흡족한데 내 마음이 안 차니까 마음이 힘들어요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뭔가 차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목사님 설교나 교회에 어떤 돌아가는 일들이 내 마음에 차여야 되는데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 좋은 교회 하면서 자꾸 그런 교회 찾아다녀요 정작 그런 사람들 좋은 교회 찾아가면 금방 또 될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자기의 것을 하나씩 하나씩 버리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 성도가 진짜 신앙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죽어보니까 금요일 날 기도가 되어 있어요 목요일 날 중복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중복 기도가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중복 기도는 내 거 비워놓고 다른 사람 거 채워주는 시간 중복 기도 시간 근데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평소의 기도도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내 아내 내 교회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목사님 사모님 우리 성도들 그들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내 것을 항상 비워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이를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이 약해야 기도하지 강하고 잘나가고 뭐가 잘 풀리면요 기도를 안 합니다 제가 참 가명있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목기를 하다 보니까요 목기를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점점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목기를 하면 할수록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불려다니고 막아서 일하고 성교육 총무한다 또 감독교육 교육 위원한다 뭐 해가지고 막 다니다 보니까 정작 일은 열심히 하고 어디 가서 인정은 받는데 내가 하나님 옆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멀게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웬만한 건 다 끊었어요 부문단 활동하다가도 끊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활동하다가 다 끊었어요 그 목회만 전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시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을 버리기 시작하니까 성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목회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은 성도들을 가슴에 품습니다 가슴에 품어요 머리로 그전에는 이분 다음 주에 어떻게 불러서 또 이분 다음 주에 심방전 가사 하는데 지금은 가슴에 품어요 제가 과림교회 설교하고 있지만 지금도 제 심장 안에는 우리 교인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 넘치게 달라 단임 목사가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의 되는 일에 생각해서 안 됩니다 생각해서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속 썩이는 성도 있죠 말 안 듣는 성도 있죠 말씀 안 지키는 성도 있죠 그런데 가슴에 품고 기도하니까 힘들게 할 때는 그게 긍리로겨지고 애처롭게 여겨지고 좋게 할 때는 마음껏 축복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씩 약하게 만드시는 이유는요 기도를 쉬고 신앙생활을 쉬라는 의미가 아니라 더 기도하는 뜻이에요 목사님도 경험할 때 목회가 가장 황당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목사님 저 요즘 힘들어서요 기도 좀 당분간 쉴게요 저 당분간 교회 좀 쉴게요 당분간 예배 좀 쉴게요 제가 좀 회복해서 나가서 할게요 제가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속으로 쉬었다 나오면 되냐 제가 그럽니다 쉬었다 나오면 돼요 그게 습관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어요 뼈 중에 가장 강한 것이 허벅지 관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장 튼튼하고 강한 것을 치셨다는 것은요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라는 소리예요 너 꼼짝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야곱이 나름대로 머리가 좋으니까 머리를 굴리고 에서를 어떻게 내가 이길까 머리를 쓰고 씨름하고 외삼촌을 이기기 위해서 속여먹기 위해서 씨름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에게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온갖 머리 굴리고 그렇게 모았던 물질도 약복강 넘어 에서교를 다 보내버렸어요 저 자식도 약복강 걸 다 보내버렸어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약복 그 이름처럼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비웠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이 저도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50이 되니까 연세주신 분들 웃으시잖아 젊은 사람들은 저 50 언제 가나 하겠지만 금방 와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50 금방 옵니다 제가 문 목사님이랑 20대 초반에 만나서 이랬는데 벌써 제가 50대고 지금 40대 내가 만나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 그래요 세상과 씨름에서 내가 얻은 것 그거 천년 맞는 것 같죠 그거 금방 없어집니다 금방 없어져요 그러니 사람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속상한 일이 생길 때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 붙들고 호소하지 말고요 권사님 붙들고 이 권사님 이정수 권사님 나 이런 속상한 일이 있었어 거기다 대고 호소하지 말고 여기 나와서 하나님 나 오늘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야 얼마나 속상하냐 걱정하지 마 네가 오늘 나한테 맡겼으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알아서 처리해 줄게 이러시는데 사람한테 가지고 권사님 나 오늘 이렇게 속상하고 저 사람 되려면 속상하고 그래 그래 어떻게 그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야 하면서 같이 도매급으로 같이 나쁜 사람이 돼요 속은 시원한데 하고 나니까 호소하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뒷담화 그거 해서 좋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속상하면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약합니다 제가 사랑과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축복은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에게 복주고 없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 정리하려고요 2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겨루어 싸우거든요 그 사람이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란 뜻이 뭐예요?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28절 말씀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 하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큰 아멘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일단은 아멘 해놓고 봅시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여기에 진짜 엄청나게 큰 축복의 의미가 있는 거 모르시죠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지금 나왔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게 원래 뜻입니다 그런데 야곱이란 원래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을 왜 이스라엘로 바꿔주는지 아세요?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형 애서 발꿈치 붙들어 잡고선 태어난 사람이 야곱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태생 자체가 다른 사람 붙들고 늘어지는 인생상계의 야곱이에요 자라면서도 애서 발꿈치 잡고 늘어지고 살고 이삭 발꿈치 잡고선 장작권 축복권 달라고 붙들고 늘어지고 외삼촌 라반한테 그것 좀 달라고 붙들고 늘어지고 애서한테 좀 용서해달라고 그거 붙들고 늘어지고 그렇게 평생 동안 살았던 삶이 야곱의 인생이에요 이름대로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이에요 누구 붙들고? 사람 붙들고 그런데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겨루어서 이겼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스라엘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게 뭔 뜻이냐면 야 네가 지금까지 사람과 겨루어서 싸워서 이겨서 붙들고 늘어져서 네가 얻은 것이 뭐가 있냐 그런데 이제는 네가 사람 붙들고 늘어지는 인생 살지 말고 이제는 나 여우와 하나님 붙들고 늘어지는 인생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과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 씨름하라는 거예요 사람 붙들고 늘어지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늘어지라는 거예요 사람과 씨름해서 이기는 삶이 형통하고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는 삶이 형통하고 평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 기도 제목 붙들고 하나님의 그 기도 들으실 때까지 응답 주실 때까지 사람 붙들고 늘어지지 말고 하나님 바지 끄레기 붙들고 하나님 다리 붙잡고 늘어지셔서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나 절대 놓치지 않을래요 이렇게 하나님 붙들고 늘어지는 인생 될 때에 그 신앙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씨름하시다가 야 너 붙들고 늘어져서 내가 너무 힘들다 알았다 네가 붙들고 늘어지는 건 내가 들어줄게 그러니 이제 그만하자 이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한 언약의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 과리인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겨루고 사랑과 겨루지 말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셔서 승리하셔서 하나님이시는 많은 축복과 형통을 누리며 사시기 바래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